돌리와 친구들 음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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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소리죠? 아니, 마트에서 스쿠터를 타다니 저러면 안 되는데 돌리와 타미는 경주를 하기로 했어요 도와하니 우리 친구들이 꼬리가 있네요 조니가 뒤를 따라갔어요 아니, 이런 그래서 참 자랑스럽기도 하겠다 자니가 말했어요 한 수 배우겠지? 계획이 필요해요 봐, 열쇠야 졸리가 말했어요 소용없네요 판다,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판다, 열쇠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줘 저기, 저기를 봐 판다가 말했어요 됐어, 잊어버려 예이 돌리와 타미가 해방되었어요 얼른, 잘하나 잡았다 조니가 말했어요 아니, 이런 어쩌지? 조그매진 걸 보세요 너무 웃기다 알겠어, 이제는 하나도 재미없다고 아니.. 에이 하하하 에이 아 에이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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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으아 에이 은 음.. 어... 으으으으으으으! 오오오오!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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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안녕하세요. 어우 아 피헤이 피 inj 피 흠 응어 응 해 응 어 어 어 어 어 하우 하우 흐흐흐 흐헤헤헤 흐흐흐 흐흐흐 내게 야옹 아오 와 와, 춥지만 아름다운 날이에요. 누가 밖에서 빵빵거리나? 조니! 조니가 소방관이 되었어요. 정말 멋진 소방차야. 우리 한 번만 태워줄 수 있어? 돌리가 물어보네요. 당연하지. 조니가 답했지요. 모든 게 취소되버렸네요. 고슴도치 친구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 볼까요? 고슴도치는 뭐든지 잘하는 만능사입니다. 조니가 빈급 구호를 받은 것 같네요. 어딘가에서 불이 났어요. 얼른 빨리 갑시다. 드래곤 아빠가 재채기를 하셨나봐요. 그래서 집에 또 불이 붙어버렸네요. 하지만 조니의 물호수가 아주 강력한 물을 뿜을 수 있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불이 꺼졌네요. 어? 창문 하나만 남았네요. 휴! 해냈어요. 조니가 정말 잘 싸워주었네요. 드래곤 허그! 넘나 귀엽죠? RemST collection Damone 소가 팔 recognise Yet을 집사주의를 해chat 제가 물neh 기간에 대ense을 막 안을 들어 흥 centrube 드래곤 wire 너무 실려 틈수록 그 골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음 으 으 으 으 으 으 휴양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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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아 Erst 아 예 예 게 예 예 예 예 예 예 바깥에서 하는 놀이는 정말 재밌어 이런, 판다가 너무 멀리 갔어요 하지만 타미는 어디 갔죠? 타미가 사라졌어요 자니, 도와줘 타미가 사라졌어 발자국을 따라가면 동굴이 나와 자니가 말했어요 여기 안은 너무 무서운데 하지만 우린 계속 나아가야 해 타미를 찾아야만 한다고 아니, 이런, 동굴 요령? 요령이다! 뭐? 근데 타미였네요 재밌는데, 타미? 하지만 자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덤불 속에 숨자! 돌리가 말했어요 어디 갔지? 자니가 갸웃쭍거렸어요 아야! 뭐? 원숭이? 정말 짜증나는 녀석들 그만! 싸우지 마! 자니, 조심해!